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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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재봉 박재봉 그레이 몰라요 그레이? 박재봉! 친구들까지 좀 불러 아무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니라 아무도 안 달려 아 우리 망했네 망했어 여보세요? 형 아 재봉인가? 좋은 곳을 가야죠 어딜 가? 작업실로 가야죠 이제 안 할 건데 우리 은퇴합시다 아무튼 빨리 와 네 갈게요 헤이 섹시 레이디 Get in the car 아 왜 가져요? 제 차 탈 때 앞으로 헬멧 쓰고 타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이 차 빨리 가! 빨리 가! 핸들만 잡으면 성격이 이중인격 뭐야 이 사람 이래서 내가 운전하기 싫어 드라이브 한번 들어볼래요? 싫어 아 그러면 그냥 내려요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벤지 bachelor, she's the one who... oh yeah. girl. 내 몸이 힘들어 내 맘도 힘들어 내가 친구 할 수 있는 거야 한 명 쳐다본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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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알아요 하하하하하하 Together we can run the world 어떤 채로 pick up 갈까 I take a foreign 내 옆에는 네 자리 아니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여기 아 홍대를 가야 돼 그러니까 홍대를 가면 난리나는데 만약에 지코 아니면 지드래곤이었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 박재범 박재범 담밋 알죠? 박재범 몰라 박재범? 박재범 앨범 나와 이제 10월 2019년 나옵니다 꼭 사주세요 2019년? 10월 21일 잘 어울렸잖아 바람 쐬는 걸 너 전부 내가 해줄게 So let's go for the drive 파이어 리드 사우스 That shit was sauce 앞으로도 반응이 없어 내리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